세계 백과 코너, 지난 가나 역사 1부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가나 역사 2부, 아시안티 제국과 영국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무렵, 아프리카의 강대국들과 유럽 식민지 확장 국가들은 서아프리카 골드코스트에서 노예 무역에 참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며 유럽인들 사이에서 반 노예 정서가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초반에는 성직자들 중에서 노예 무역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지만 주요 기독교 지배 세력은 노예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727년에 들어서 퀘이커 교도들이 공식적으로 노예 반대 선언을 하였고, 17세기 말에는 덴마크인들이 노예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그 뒤를 따라 노예 무역을 중단합니다. 1807년 영국은 시민들에 의한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해군력과 외교적 압력을 이용했으며, 국제 노예 무역 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예 무역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1808년에는 미국에서 노예 수입이 불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신대륙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적 노동력 수요로 인해 1860년대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7세기 후반, 현재의 가나 내륙 지방에 성립된 아시안티 제국은 지배자를 뜻하는 아시안티 해태들의 용도 하에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하며 강성해져갔습니다. 아시안티는 18세기 중반 동안 주변의 소왕국 대부분을 합병하거나 지배력을 미치며 금관과 노예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아시안티 제국은 아시안티 판태, 아시안티 아킴, 이콥아핌 전쟁을 거치면서 패권을 해안지대까지 깊게 뻗쳤고, 이 과정에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유럽인 요새와 접촉하게 됩니다. 19세기 대부분 동안 아칸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시안티 제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시안티는 해안에 있는 작은 소왕국들과 잦은 전쟁을 벌였는데, 이에 유럽 국가들도 휘말리게 되면서 요새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나 내륙 지방에서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안티 제국의 영향으로 인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지역 당국들은 모두 아시안티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1817년 영국의 공인회사였던 아프리카 상인회사는 해안의 대규모 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한 아시안티를 인정하는 우호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수년간은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1823년 아시안티 제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해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토착 부족민 한태족은 아시안티 제국의 반길을 들었다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아크라도시의 거주민들과 함께 영국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영국 상인들의 능력은 아시안티 제국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821년 영국 왕령 신민지는 아프리카 상인회사를 해산시켰고, 시에라리온 총독이었던 찰스 메카시를 골드코스트 영국 요새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메카시의 의무는 해안 지역의 안정과 국제 노예무역 중단 움직임에 따라 해안 지역의 노예무역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메카시는 덴마크 그리고 아시안티의 패콘에 반대하는 토착 부족들과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아시안티를 침공했습니다. 1824년 1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에서는 수백의 유럽인 군대와 해안 부족국가의 연합이 본산호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찰스 메카시는 전사하게 됩니다. 1830년 런던 상인위원회는 지역 상인의회의 회장으로 조지 맥클린 대령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공식적 관할권은 제한적이었지만, 맥클린은 골드코스트 지역을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1831년 조지 맥클린 대령은 아시안티와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케이프코스트에 정규 법원을 설치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며 해안 지역을 감독했습니다. 1830년과 1843년 사이에 맥클린이 골드코스트의 행정을 책임지는 동안에는 아시안티와의 어떤 대립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역량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제1차 아시안티 영국전쟁에서 영국과 해안부족 6군이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조지 맥클린 대령의 평화적인 활동은 영국이 해안부족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안국가들은 1844년 영국과 본드협정을 맺으며, 영국에게 사법행정과 법률 집행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아시안티 제국과 영국은 1831년의 협정 이후 약 3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1853년에는 프라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 군대의 소규모 교전이 있긴 했지만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863년 아시안티 제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탈주자를 영국 측에서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빌미로 아시안티 제국은 군대를 동원해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30년간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던 골드코스트 지역의 영국군은 아시안티 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아시안티 영국전쟁은 1년 동안 치루어졌는데, 아시안티의 무차별적 공격은 영국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혀 무역 시스템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이에 아시안티는 진격을 멈추고 공격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1864년의 철수를 결정합니다. 1, 2차 아시안티 영국전쟁에서 연이은 패배를 맛본 영국은 골드코스터의 영향력을 넓히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은 해안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요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1872년에는 네덜란드의 마지막 요새였던 엘미나 성을 사들이면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는 아시안티 제국의 수입원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동안 아시안티는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시안티 제국은 네덜란드의 엘미나 성을 잃게 되면서, 바닐로 나가는 주요 수입원이었던 노예 무역의 마지막 교역 판로를 잃게 됩니다. 1873년, 아시안티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원을 지키기 위해 해안을 공격해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동안 잘 훈련된 영국군에 밀려 프라강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아시안티는 영국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아프리카 영국 영토 주지사였던 가넷 울슬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울슬리는 영국의 군인 출신으로 범하부터 인도, 캐나다, 이집트 등등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대다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력으로 인해 올서 가넷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이 아시안티 제국에게 50년간 1, 2차 전쟁을 패배한 전적을 두고서, 아시안티와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입된 장군이었습니다. 울슬리 대령은 아시안티 제국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아시안티에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1873년, 4년에 전개된 제3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은, 2,500명의 영국 군대와 다수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보조 군대가 아시안티 제국을 향한 선제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안티는 침략해 오는 군대를 맞아 선전하며, 종종 영국 군대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암호화풀 전투에서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1874년, 울슬리의 군대는 아시안티 제국의 수도 쿠마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영국 군대가 쿠마시에 입성할 당시에는 아시안티의 지도자 아시안티 헤네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도주하여 협정을 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874년 7월, 결국 포메나 조항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종결됩니다. 아시안티는 포메나 협정을 통해 5만 원스의 금을 지물해야 했고, 앞으로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창민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아프리카 내륙지방의 강대국이었던 아시안티의 세력은 서서히 약화되었습니다. 아시안티 제국의 종속된 영토들은 분리되었고, 상당수의 연맹들이 전국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이탈함에 따라 아시안티 연맹은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전사정신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며, 협정의 집행을 둘러싸고 생기는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또다시 전쟁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포메나 조약 이후 1874년에 등극한 아시안티의 왕, 멘사 본수는 향후 10년간 군대를 재편하고 제국에서 떨어져 나간 국가들을 일부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전의 시기를 거쳤고, 프렘페 1세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프렘페 1세는 아시안티 제국의 옛 영광을 부흥시켜가는 듯했고, 남부 해안지배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을 두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던 프랑스와 독일은 그 세력을 아시안티 주변지대에도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독일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영국은 아시안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국은 아시안티가 포메나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구실을 들어 영국의 보호령이 되도록 요구했지만, 프렘페 1세는 이를 거부합니다. 1896년, 영국은 아시안티를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원정대를 보내 제4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시안티는 예전과 다르게 영국과의 큰 힘의 차이로 인해 쉽게 패배하였고, 프렘페 1세의 아시안티는 영국의 보호령이라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프렘페와 프렘페를 지지하던 고위층은 세이셀로 유배당하였으며, 아시안티의 수도 쿠마시에는 영국인 거주지가 설치됩니다. 아시안티가 영국군에게 점령된 지 4년이 지난 1900년, 아시안티의 절대 군주제의 상징인 황금 의자를 둘러싸고, 워 오브 더 골든 스툴이라 불리는 제5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이 발생합니다. 영국의 식민지 행정관 프레더릭 호지스는 아시안티의 상징인 황금 의자를 소유해야만 아시안티를 통치한다고 믿어 황금 의자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아시안티인들은 전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아시안티인들은 봉기를 일으켜 쿠마시의 영국군을 공격하며, 9개월간 제5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이 치루어졌지만, 결국 아시안티는 영국에게 마지막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봉기를 일으켰던 리더들은 엘미나와 세이셀로 유배당했으며, 1902년 아시안티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합병되었습니다. 영국은 아시안티를 왕령 식민지로 구성하며, 영국 여왕의 영토 일부분으로 병합했습니다. 새로운 식민지는 골드코스트 총독의 관할권 아래 놓였고, 골드코스트 지역과 아시안티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 백화 코너 가나 역사 2부로, 제1에서 5차 아시안티 영국 전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